청바지 입으셨네? 난 치마도 안 입고 깎인 청바지 민증 놓고 갔길래 돌려주려고 나 착하지 아까 저희서에 오셨었죠? 그 여자 태도 말이에요 좀 이상하죠? 강간당한 여자 태도는 어때야 되는 건데? 저희저씨! 저랑 서로 좀 가셔야겠어요 너 뭐야 사망 시간 어젯밤 11시에서 연출 수사입니다 사람 죽이는 게 그렇게 쉽니? 너 그 애 보고도 그런 의심이 나와? 근데 뭐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 이 입은 버릴 수가 없어요 살아야지 살아서 세상에 얘기해야지 이미 전 그날 죽은 거예요 이미 전 그날 죽은 거예요 나에게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내가 몇 번의 가짜가 내가 나한테 말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나의 공찬이 하나 que 참고 나의 몸이 안 좋은 거 같고